1, 2, 3!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Sacrifice 저희의 후속곡이죠. 이번에 저희 뮤직비디오 엄청 잘 나와서 맞아요. 멤버들도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트샷이 굉장히 예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. 맞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좋습니다. 렛츠고! 저거 뭐야? 저거 어디야? 저거 위에. 저희 뮤직비디오. 오 잘생겼는데. 오. 새벽까지 지금. 한 명씩. 오. 뭐야 뭐야. 오. 천사. 단날개가. 단날개. 단날개요?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서. 그냥 커졌어. 유전자가 배정되고. 의상이 좀 예뻐졌네. 오. 심장. 저거 뭔가 심장과 잘 보인다. 파 버린 심장이. 심장. 벌린다. 오. 심장. 심장을 버린다. 심장을 왜 버려갑지? 버리면 죽어. 어이. 얼굴 공격하긴. 얼굴. 심장. 심장. 뭐야. 두근. 두근. 어. 덕기. 안 돼. 검정색 심장. 와. 저거 찍었을 때 기억난다. 심장의 색깔은 블랙이다. 심장의 색깔은 블랙이다. 어이구야. 너무 안 됐어. 이거. 뮤비가 너무 좋다. 색깔이 너무 좋다. 색깔이 너무 좋다. 멈추 안 됐어. 오. 와. 멋있다. 슬로우 모션. 오. 오. 잘생겼는데. 화장품 간 것 같아. 오. 오. 아. 기탈 할 때 입에 너무 들어가. 오. 뭐야. 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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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이었어. 나 이 세트 보지 못했어. 나 너무 보였어. 죄송합니다. 괜찮은데? 아. 진짜 못 말하진 알겠다. 괜찮은데? 약간 눈에 그게 있었어. 우리만 볼 수 있는 변화. 맞아. 아. 힘들어. 와. 이 김. 힘들어. 이 때 추웠나? 살짝 쌀쌀했나? 이 날 비 오지 않았어요? 이 날 비 오지 않았어요? 조금. 조금. 쌀쌀했어요. 날씨가. 김이야. 아. 뭐야. 하프야? 오. 빤딱빤딱. 오. 아일랜드. 아일랜드. 이거 세트가 진짜 멋있어. 오. 아일랜드. 왜. 그냥 앉을래. 오. 이거 깁태생구나. 진짜. 오 진짜. 오. 저게 그거구나. 근데 저거 한정도 나온거야? 네. 아일랜드. 네. 근데 저 날. 저 때 좀.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. 너무 저렇게. 저 계단 엄청 높았고. 오. 데뷔 때가 너무 멋있어. 이거 찍었네 이거. 이거 찍었어. 근데 진짜 너무 예뻐졌어. 이거 진짜 움직이는 거야? 아. 이렇게까진 아닌데. 근데 실제로 움직였어. 아, 진짜요? 전기현. 트랜지션.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. 왔다 갔다. 진짜 잘 살았다. 하늘이 사역형이야. 근데 이 지옥 창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. 그러니까. 지옥 창이 더 있었는데. 천국 가야죠. NIF는 천사니까. 저 뭘 껴안고 있는 거야? 발. 진짜 인스타 감성으로 전 조명 많이 봤는데. 저거 그 붉은 밤에서 썼던 그 달 똑같은 날이에요. 재활용한 거요? 아니 아니. 같은 그거. 같은 조명? 그러니까 같은 그거. 같은 조명. 와우. 오, 뭐야 닷컴은 안 나오네. 오, 근데 확실히. 잘 나왔어요. 네, 잘 나왔네요. 역시 사카린 감독님. 나와요. 아, 나와요. 나오네. 역시. 당신은 닷컴 씨.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멋있는 거 막 이렇게. 센 건 많이 썼는데. 이렇게 약간 뭔가 하얀색? 이런 느낌 많이 안 해봤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오히려 좀 뭔가 유니크한? 색다른 느낌.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비주얼까지 많아서 좋았던 거 같아요. 맞아요. 저도요. NIF는 비주얼을 맘껏 뽐낸 뮤비. 진짜 이 감독님이랑 저희 좀 잘 맞는 거 같아요. 진짜요? 되게 잘 찍었는데. 아, 저 그네 탔어요. 아, 봤어요? 근데 그네가 꽤 재밌었어요. 되게 저기 천장까지 달렸어요. 막 앉아서 타는 그네 같은 느낌이 알잖아요. 앉아서 타서. 막 앉아서 타는 그네.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안무도 되게 잘 나온 거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안무가 나온 부분들이 좀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. 그리고 막 이제 천국이랑 한국. 천국이랑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한국에서 찍었으니까. 그 천국 세트에서는 바닥이 되게 푹신했어요. 그 뭐 푸쉑 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지옥 세트는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찍는데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잘 나온 거 같네요. 근데 원래 그 자켓이 흰색이었거든요. 근데 핑크로 바뀌었어요. 아, 잘 어울렸어. 핑크 포인트였어. 맞아. 너가 주행봉이었어. 너가 입어서 바뀐 거야. 제가 희생했어. 희생, 너가 세크리파이스 했어? 네, 제가 세크리파이스. 네, 이렇게 뮤비를 한번 봐봤는데요. 비하인드에도 되게 많았던 그런 뮤비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되게 잘 나와서 밴드 분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많이 보세요. 네. 10번씩 봐주세요. 좋습니다. 세크리파이스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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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더위 조심. 더위 조심. 더위 vue 님. 더위 실ang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